그러면은 언니를 더 많이 봐 아니면 혜주 언니를 더 많이 봐? 그냥 이 달 수 전체 나오는 거 많이 보니까 뭐 근데 혜민이 왜 혜주 언니 좋아하는지 궁금해 왜 혜주 언니 좋아하냐고? 응 혜민아 나야 혜주야? 당연히 둘 다 좋지 둘 다 좋아? 한 명만 만약에 골라야 돼 그래도 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... 그래서 언니야? 응 혜주 너무...